명신종 경연 경연은 왕에게 유학의 경서와 사설을 진강하고 논의를 받는 학술제도다. 중국 전환 때 황제에게 유교 경전을 강의하는 관례를 원료로 추정한다. 고려 문종 때 처음으로 도입했고 조선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일명 경연정치가 발달하게 되었다. 유교는 전교일치였던 바 그 경서와 사서 또한 정치를 다루면서도 교리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교리를 현연하고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던 것이 경연이다. 중국에서는 전환의 선제가 유자들에게 석거각에서 오경을 강의하도록 한 데에서 유래하며 당나라 현종이 집현원의 시독학사 시강학사 직학 등을 설치하였다. 송나라 태종 때 경연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서도 경연이 있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였다. 1116년 예종은 궁궐 안에 청연각을 짓고 학사직학사직각 한 명씩을 임명하여 아침 저녁으로 경서를 강론하게 하였다. 이후 무신집권기에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했다. 이때는 경연을 보문각이라고 하였는데 충렬왕 이후에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충목왕 때는 원의 압력으로 서연으로 격화되었다. 충목왕은 번을 넷으로 나누어 나를 번갈아 시독하게 하였다. 공민왕은 오품 이하의 관리 내 사람을 시약으로 삼았는데 이후 공양왕 때 경연의 명칭을 회복하고 영사지사 강독관을 두었다. 이때의 제도는 조선시대로 이어져 경연 제도의 기본을 이루었다.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관제를 제정했는데 이때 경연관도 늘렸다. 하지만 경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대학년에 를 진강토록 했던 것이 경연의 역할을 대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은 경연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 태조의 양이 바로 이틀 후에 경사에서 국사에 관련된 것을 가려모으게 지시했고 지사 하윤등에게 명하여 사서를 관람하고자 하니 구절에 점을 쳐서 바치라 고지시하는 등 초기부터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또한 정종은 당시 세제이던 정안군에게 양이하기 한 달여 전이 경연에서 노자와 신선의 도를 말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시기를 전후로 하여 양이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종은 즉위 초에는 사관의 경연 입시를 거부했지만 문화부에서 사관의 입시를 재차 청하자 입시를 윤화하여 비로소 사관이 경연에 입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관의 입시를 통해 조선의 경연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태종은 세제 시절 주역 대학년회 등을 강독하였다. 즉위 후에도 경연에서 대학년회 위진강을 잘한 권근에게 음식을 내리는 등 잠깐 활동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경연을 게을리 하였다. 또한 태종 6년의 경연에 나아갔다는 기록 이후 실록에서 경연에 대한 기사는 존재하지 않아 이 시기를 전후로 경연을 실질적으로 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은 세자로 책봉되자 서연을 열게 되고 책봉 두 달 만에 태종이 양이함에 따라 보위에 오른다. 세종은 즉위원년회 이전까지 비공식적으로 해왔던 경연을 공식적으로 정례화하고 최초의 참창관으로 주 경연관 인 하연을 비롯한 김익정, 이수, 윤회를 임명하였다. 이후 집현전을 설치하는 등 경연에 관심을 보였으나 말년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경연을 열지 않게 되었다. 다만 이때는 경연을 대신하여 서연을 중시하였다. 경연에서의 임금의 교육은 서연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연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세종 이전의 3대에 비해 세종은 강한 학문에 대한 의지와 의욕으로 실록에 등장하는 경연에 대한 기록이 2000여 회에 달할 정도였다. 경과 4를 중심으로 한 세종대의 경연은 중강뿐만 아니라 3강까지 할 정도였다. 세종조의 학문적인 중추 역할을 담당한 집현전과 함께 경연은 학술적 기능도 수행했다. 또한 경연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 학술서적의 찬술도 논해졌고 지시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의 경연은 정치적인 기능보다 학술적인 기능이 주목적이었으며 그를 중심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 하지만 세종대 이후의 경연에서는 간간히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후 정치적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어 경연 정치로 발전하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